안녕 한고를 하고 있는 유저들아 나는 미래에서 온 사람이야 거긴 마침 심오사노쿠니가 나오고 있을쯤이려나? 그때쯤이면 아직 버스터가 최강의 시절이겠네 지금 여기는 마침 다섯번째 내로제가 끝난 참이야 지금부터 내가 너희에게 믿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줄거야 하지만 꼭 명심하고 듣도록 해 너가 성능과 편함을 중시한다면 버스터 말고 퀵 아츠 서번터들을 모하도록 해 다시 한번 말할게 너가 성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꼭 퀵 아츠의 핵심 서번터들을 노려야 해 지금 주외에서는 버스터가 압도적으로 밀리는 상황이야 그건 바로 시스템 때문이지 시스템이 뭔지는 기기튜브에서 보도록 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너는 꼭 내년 여름까지 돌을 많이 모아야 해 그리고 그 돌로 내년 여름 픽업 서번트인 수잔네와 암구랑을 뽑도록 해 보구레벨은 이 이상을 추천할게 수잔네는 태생적으로 공격력이 약해서 그렇고 암구랑은 무상성 딜러라서 보구레비 높아야 쓰기 좋을거야 특히 수잔네는 조건만 맞으면 6 이벤트의 장으로 파밍도 가능해 그러니 내년 여름까지 돌을 모아서 뽑을 수 있게 행운을 빌게 이렇게 버스터는 점점 퇴로의 길을 걷게 되는 것 같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네로제의 엑시비전은 날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특히 나같은 명함충에게는 너무 힘들어지고 있어 이런 나에게 한 명의 구원투수가 있는데 바로 신준이라 불리는 아르조나 월터야 아르조나 월터는 2부 사장에 나오는 버스터 대군 버서커인데 거의 모든 적을 커버하는 특공 범위와 버서커라는 이점으로 아츠와 킥으로는 그 강함을 대체할 수가 없는 현존하는 가장 강한 대군 서본트라 생각해 점점 어려워지는 엑시비전 퀘스트에 이 신준을 데려가면 너는 못 깨는 고난이도 퀘스트가 없을거야 단 보구렙기 높을 때 말이지 이렇게 신준이 버스터인 점에서도 있고 버티기 팟에서도 많이 활약하는 멀린도 꼭 뽑았으면 해 괜히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너희는 꼭 신준을 뽑아 알았지?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서본트는 따로 있어 그건 바로 너의 애정 캐릭터 이상 엑시비전 퀘스트 깨느라 룰렛 20바퀴밖에 못돈 미래 유저로부터 이것만 기억해 신준을 꼭 뽑아 보구렙 다 보구렙 높은 신준 그리고 버스터는 방에도 경 메 lotion 날짜를 믿을 때 깨끗해